강아지공원 산길입니다. 산속길이 너무 좋아서 그려보기로 했습니다. 나무습 그리는게 정말 어려웠습니다. 여러 날 걸렸어요. 먼저 스케치하고 3번을 연고 퍼서 그렸습니다.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어려운 걸 그려 보겠다고 하는게 좀 과욕이죠. 그래도 재미있습니다. 요즘은 매일 열심히 아크릴 그림 영상을 찾아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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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패드의 사진은 명암이 제일 뚜렷한 장면을 캡쳐 한 것입니다. 우리 맥스 그림은 두 번째께 제일 잘 된 것 같아요. 수채화 종이에 아크릴 물감으로 그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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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채화 종이 있습니다. 수채화 종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3두부의 사진이 있습니다. 수채화 종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